아주 우리 명무극장 남전의 예술단에서 아주 인자하신 분입니다. 베품도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참 꾸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 다음 무대는요. 모규순 원장님과 김혜경 원장님을 메시갖고 벚꽃춤이라는 게 있습니다. 아주 요즘 그 춤이 아주 많은 인기를 갖고 있더라고요. 네. 모규순 원장님과 강혜경 원장님을 수련! 백미야! 박부내치고! 열어보게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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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